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매워요. 안녕하세요 호이비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해시브라운과 엽기떡볶이에 넓적당면 추가했습니다 음료는 환타 준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추냉이 아삭아삭 정말 맛있어요 초콜릿 계란 너무 맛있다 양념이 정말 맛있어 뱃뱃뱃 남은 새우 호로록 탱탱탱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참기름 오징어 너무 맛있다 아, 매워. 고추냉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바삭바삭 바삭바삭 양념이 좀 뽑아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바삭바삭 양념장 잘먹었습니다